지난 1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옆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에는 복수의 이용객이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리에는 보호 시트가 부착돼 유리 조각이 흩어지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유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연 파손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백화점이 2007년 개점할 당시 설치된 걸로 현재 17년째 사용돼 법적 사용 연한인 20년에는 도달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